아 배고프다 아 자메이카 말었네 빨리 치킨 먹어야겠다 멀리서 떠나질 않아 자메이카가 그냥 입안에 넣고 후루루루루룩 하면서 먹고 싶다고 쩝쩝 소리 내면서 먹고 싶어요 누구죠? 도움이 주신 분? 감사합니다 이거 맞지 않아? 내가 본 거 이거였는데 사실 나도 잘 모른 돈을 보느라 딱 안 보고 그냥 딴집 들어가서 맞겠지 테이블 위에 있는 거 먹었으니까 맞겠지 이 둘러 가자 그래 아 쿼드베르 될 뻔했네 오늘 전혀 안 먹었어요 아직 그래가지고 이번판 치킨 먹... 아니 이번판 배그치킨 뜯고 시청자가 주신 자메이카 쿠폰으로 자메이카카 치킨이나 먹을 예정 아 뭔가 이렇게 눈이 침침하지 오늘? 아 뭔가... 뭔가 배그가 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밉밉 아 그렇구만 내가 헬멧 써서 그렇구만 아이큐 이 자식 뭐야 역시 아이큐 4000? 개천제네 그거 생각도 못했네 아 이거 코에... 아 잠깐만요 아우 시원해 여러분들 코딱지 먹으면 피부 좋아진대요 아니 많이 드세요 여러분들 피부 안 좋으신 분들은 코딱지 많이 드세요 홍천은 코딱지가 주식이다? 아 왜 저런 소리만 해 그거 다 모아가지고 찌로닉님 어서 오시고요 찌로닉님 어서 오시고요 찌로닉님 흑뿡 아 죄송해요 아 제가 지금 제가 좀 좀 이상한 거 같아요 지금 아니 나 오늘 좀 이상한 거 같아 아 찌로닉님 어 야 이거 강남이네? 원이? 아니 이거 집이 어? 잠깐 집이면 오히려 좋아 샷건으로 뚱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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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난 유튜버다 나는 유튜버다 하알 어 샷건 피 많이 튀겼는데 아니 초크를 먹어야 돼 초크를 초크 먹어야 돼 샷건은 초크 있고 없고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나는 양념치킨을 먹고 싶은데 양념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? 그만큼 중요하다 아시겠죠? 바로 이제부터 절 벨그의 아들 크래프텍 콩천이나 불러주세요 아 차 구해졌는데 슬슬? 아 이거 차 구해놔야 돼 잠깐만요 이 차 못 써 이거 차 써야돼 이거 평지란 말이에요 이거 평지 싸움이야 이거 차 있어야 돼 네? 차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차 구해놔야 돼 지금 아 아 복음 먹고 싶죠 아 복음 먹고 싶죠 저 저 사람인데요? 역시 하나만 던져볼게요 하하하하 아니 철폴럭 철폴럭 소리 나길래 아 이거 의자 같은 곳일 것 같은데? 역시 하하하하 의자였죠? 역시 하하하하 야 이거 원 야 이거 DMR전인데? DMR SI전이야 원 여긴디? 이 넓은 평야인데? 아 이러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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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영 힘든데? 잠깐만요 삼창 안 끼고 이 앞에 나무 안 끼고 이쪽 산 산은 내려와야 되고 무지성 개돌? 딱 여기가 걸치는구나 하하하하 아이고 여기가 걸치네 자 다음번 저쪽이거든요 예해 아우! 미사님 신청구아! 아이 형님 아픕니다 아이 솔솔 안 되죠? 너에게 닿기를! 아이씨 한참 멀었네 너에게 닿기를! 예? 너에게 닿기를! 예? 왜 놓어? 왜 놓어? 왜 놓어? 오오오 아이씨 지금 나무로 도착했을 거에요? OOK NO NO 잇 짜 짜 짜 짜 짜 짜 자 fame 자메이카 형님! 잘 먹겠습니다 형님! 자메이카 형님! 잘 먹겠습니다 형님! 아 감사합니다 잘 지내시나요? 자 그럼 제가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뺐을까요? 여러분들 제가 왜 이것만 냅뒀을까요 여러분들 바이바이